자 HLB가 KIF 2020에 참가를 하죠. HLB는 10월 6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기업 I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대표로 이렇게 대표 중에 하나로 참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BIG의 미래 한눈에 본다. 지금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KIF 2020 참여 열기 후권 이렇게 나왔는데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에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50명 참석에 1,100명 정도 신청했죠. 상당히 열기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국투자정권과 함께 개최하는 국내 최대 기업 설명회, IR축제, 코리아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KIF 2020이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올해 행사는 BBIG,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그런 내용인데 증시 주도주로 부상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부분을 보면 전부 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정말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기업 16곳의 최고 경영진이 직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죠. 첫째 날은 BBD입니다. 바이오하고 배터리 부분 발표가 있죠. 오전에 서정진 셀티룬 회장이 셀티룬 그룹의 코로나19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은 LG화학 배터리 전자사업을 총괄하는 김종현 사장이 전기차 시장 성장과 LG화학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재 부분 2차전지 소재 에코 프로BM 대표가 IR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은 현대차 연료전지 사업을 책임지는 김세훈 전무가 또 발표합니다. 지금 참석하는 부분들 보면 아주 대표하는 기업들이 거의 총출동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후에는 K-바이오 대표 주자들이 릴레이 IR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알테오젠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진양곤 HLB 회장이 이어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L바이오 이상훈 ABL바이오 회장 그 다음에 NG캠 생명과학의 송영회장 이렇게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 투자 전문가인 황만순 한국투자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짚는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나와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둘째 날에는 IG에 대해 인터넷하고 게임 쪽이죠. 공유경제 대가로 불린 아론순다라 라자 미국 뉴욕대 경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이어서 마켓컬리를 이끄는 김스라컬리 대표 중고거래플랫폼 번개장터 MNC 대표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우회는 에코마케팅 지금 광고 기업이죠. SM엔터테인먼트 조이씨티 게임업체 그리고 NH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나와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떴죠. 공시로 떴습니다. 공시로 떴는데 내용 보시면 10월 6일날이죠. 내일 시작시간 9시부터 16시까지인데 지금 발표 순서를 보면은 내일 오후부터 HLB 진양군 회장이 HLB에 대해서 성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죠. HBS 시스템부터 해서 이제 이런 아필리아 리보세라니 바필리아 이뮤노믹 교모세포종 치료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아마 성장 전략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 여의도 콘드레 서울 3층 그랜드볼룸이고 대상자가 글로벌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 실시 목적이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재벌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 참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실시연구성, 오프라인 현장 동시 진행을 하죠. 후원기관이 한국경제신문, 한국투자정권 이렇게 있습니다. 개최 확정이 10월 5일날 개최 확정이 되었고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이제 공시로도 나왔고 이렇게 기업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업설명회가 진행이 될 건데 지금 HLB에 대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안정적인 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이런 개최가 또 이제 HLB의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가 되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기회로 작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 미래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자산이 많은데 돈을 굴릴 만한 곳이 별로 없죠.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 그 외에는 별로 찾아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금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금도 포트에 집어넣죠. 채권도 넣고 저금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갈 만한 곳은 부동산하고 주식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는 워낙에 낮은 상황이고 부동산도 지금 워낙에 크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가장 그래도 들어올 만한 부분이 주식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돈들이 아마도 그런 돈을 가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이 행사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일 겁니다. 당연하겠죠. 앞으로 미래산업, 성장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더 크게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주 사양산업 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사양이 되거나 아니면 성숙이 된 그런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기업이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을 넣어놓고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하고 배터리 그리고 게임하고 인터넷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BBIG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약자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차화정 이래가지고 자동차하고 화학하고 정유 자 이 부분이 한번 크게 올라섰던 그런 유행을 몰았던 그런 때가 또 있었죠. 자 그때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자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앞으로 미래 산업은 바이오 전기차, 게임, 인터넷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또 하나 새롭게 들어오면서 아주 이 코로나라는 아주 큰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세상의 체계 자체가 좀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 또 큰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죠. 그렇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찾을 만한 이런 바이오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항암제 쪽에서 지금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 지금 같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런 IR 행사는 HLB의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청사진을 아주 잘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미래는 HLB 미래는 너무나 밝은 상황이죠. 너무나 밝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지금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튼이 이렇게 탄해, 만해 이러면서 글로벌 홀린수 이런 부분이었지만 다 진행이 됐죠. 이제 지금 가장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가장 큰 호재 이렇게 보시겠죠. 그 부분은 NDA 승인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내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언제 진행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개월 내에는 반드시 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진짜로 이제 글로벌 항암식략회사가 탄생하는구나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너무나 높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이터들이 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내일 발표가 되니까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 내용을 또 보면 아주 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지금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주가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자신감이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 내일 또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아주 더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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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